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드론 롱킹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약간 사정이 있어서 이 영상 제작비가 다 떨어져서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댓글 같은 걸로 두드론 망한 거냐 이렇게 문의해 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4월부터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 그 영상의 시작은 DJI 텔로 리뷰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CJ 오쇼핑에서 진행하는 웹방송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 제목은 뻔뻔한 가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웹방송으로 이제 홈쇼핑처럼 이런 저런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서 그걸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채널인데 이번 주에 그 드론, DJI 드론들을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잘 아는 전문가를 섭외하다가 저희 두 드론 채널이 이제 눈에 띄어서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자 그런 제의를 받아서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모델들은 DJI 스파크 그리고 매빅 에어 그리고 매빅 프로 플래티넘 이 세 가지 모델을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미리 그 가격을 받아 봤는데 가격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 인터넷 최저가보다 조금 더 살짝 싸게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뭐 10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것들 이런 혜택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판다고 해서 뭐 저희 두 드론한테 무슨 수익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뭐 오해는 마시고요 구체적인 시간은 그 3월 29일 목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생방송으로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토이드론 같은 경품이 한 10대 정도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경품을 누구한테 나눠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저희 두 드론 채널을 보고 오셔서 댓글 달고 그러신 분들은 좀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한번 그 경품을 주는 거에 좀 한번 힘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과 함께 두 드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텔로 리뷰와 함께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